아니 왜 자꾸 쓸데없이 엮이냐고 왜? 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저한테 불만 있으시죠? 아니요 있잖아요 없습니다 있으면서 왜 그래요? 다 아는데 차라리 솔직해지세요 뭐라고요? 나 점장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키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난 점장님을 처음 본 순간 찬란한 사랑의 아우라를 느꼈습니다 그건 내가 그만큼 점장님을 아니 정진숙 씨한테 호감을 사랑에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요? 제가 점장님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? 내 사랑을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 이루어질 수 없는 불확실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진숙 씨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귀는 안 다쳤습니까? 네 구멍이 너들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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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렴 2 guard 아? 어? KA1 예상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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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¿길ierたいiğ lái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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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